야 뛰기도 했다. 시작하니까 다 깔린 거 싫어하냐? 괜찮아 괜찮아. 아아!!! 거기서 기다려. 뭐야!!! 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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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와 순간 눈 마주쳤어. 기다랑 똑같아가지고. 우아... 사진 찍었어. ㄷㄷㄷㅇ ㄷㅇㄷㅇㄷㅇㄷㅇㄷㅇㄷㅇㄷㅇ 사랑하는 푸딩이 turnrary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딩입니다 오늘의 공폭게임은 바로 슬리핑다운 슬리핑다운 이라는 공폭게임 슬리핑 턴이라는 공포게임 이제 미로에서 탈출하는 게임인데요 바로 봉수, 맥마, 루룻 저까지 넷이서 탈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아 여기 이렇게 템이 하나씩 있네 아 먹는거야 나 두개 먹었는데? 야 나 하나 줘 나도 하나 줘 나도 두개 먹음 이거 이렇게 이렇게 아 이거 이거 나 분필 있어 나 짱돌 일단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아니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는데요? 그니까 봐봐 이게 문을 열면 시간이 가 30분이나 써져 있잖아 그 안에 탈출을 해야 되는 거고 저 오른쪽 보면 레버를 조정할 수 있는 게 있나보네 저걸 통해서 뭔가 함정도 있고 문도 있고 그런 거 같은데 문이 여는 것도 있고 어 Do not make noise 소리를 내지 말래요 오케이 탁 완료했어 그리고 Use the right 하는 거 보니까 빛을 괴물한테 사용하면 괜찮은 게 있는 거 같은데? 친구랑 도구 막 번갈아서 쓰라는데? 어 버렸다 버렸다 어어 치 누르면 버릴 수 있다 어 너 이거 가져 나 나갔다 왔어 어떻게 먹어? 야 나갔다 오면 지가리 가자라! 야 맥마한테 돌 줘 맥마한테 맥마한테 돌 좀 던지면 안돼 그냥 쟤한테? 야 안 알려줬어? 돌 먹어 돌 먹어 날려 û짜라 처음에 야 우리도 내발로 내발로 치고있어 치고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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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 오 오 오 야 오 약 야 야 오 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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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E 공격해 야 이거 우리 어떻게 나가? 어 오 야야, 풍져라! 첨어며. 야, 우리도 내 발로, 내 발로, 치곤 쳐! 오 bottle 저 오.. ya ah! 따려, 따려! grips! 야, 이거 우리 어떻게 나가? 어?! 하하.. claht 맥마는 돌멩이 진짜 쓸데 없는 거 같은데? 그냥 맥마 괴로ève 그 자체야 맥마를 돌멩이를 쓴게 낯을게 이ए! Olaf faith 살았어 살자 우리 살았어 뿌린 따라한다 우리도 세 명 탑서차 쟤랑 키 비슷해지게 이쏠아 가자 인간 폰탑 만들어 시 dope 점프해 점프해 점프가 없는데? 오이 뭐야 귀엽게 생겼다 다시. Learning 자위 Schuld 어우 education 저만 살려주세요 제발 도와줘요 저만 살리세 제발 쟤네 죽여도 돼요 제발 패스트 현우 호스olas 치나 자, 억울ogie 야! 나야? 얘네는 여기있어 내 옆에 내 옆에 야 여깄어 여깄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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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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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뒤에 뒤에 얘네 왜 몇 마리야 우리 하드였나 응 하드였어 날 믿어 아니 우리 꼭 카드로 할거야 잠시만 여러분들 화면만 바꿀게요 잠시 라디오 할게요 아니 하드로 할게 우리 꼭 하드야 우리 하드야 우리 하드야 방금 만들었어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는거 아니었어 프리 그럴거면 이제 선택하는 화면만 하드로 하고 플레이하는거 죽여야돼 아 멍청한 놈아 눈치가 없어 화면 끈다 있잖아 어딨어 명목 어딨어 쥐 봐봐 쥐 뭐야 쥐야 야 이거 뭐야 이거 탈출구 아니야 이거 탈출구 같은데 이거 오지게 할게 오지게 할게 잡았어 잡았어 아 맞아요 저 프린 맞 그 유명한 스트리머 프린 맞습니다 악수는 공손하게 손으로 뺨 때리는게 아니라 악수는 공손하게 부탁드릴게요 아니 왜 또 달려도 어그로 끄는거야 맥마야 아 진짜 이해가 안가네 야 쟤가 편집좀 만들어주네 아아 왜 붐빌리고 깝치는거야 아아 저 앞에 가는거 누구야? 맥마요 아 나 병있어? 아 왜 아무짓도 안했는데 근데 그냥 뒤에 있어도 제발 맥마 뒤에 아니 왜 쟤 또 어그로 끄는 거야 와아아아아아아악 아 알았어 알았어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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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쟤 따라갔으면 됐잖아 문도 찾았고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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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Diversity 야, 신둥이 맥마야, 이번에도? 와, 맥마 고마워, 편집쇼jm 자물 assim이 많아졌어 아맥마 1차게 구위놓을수 있겠네? 맥마? 혹시 너도 구겨 넣으면 안될까? 아, 여기에 체크해 여기 막다른 길이야 분필 누구야 난 돌멩이 분필 너잖아 나야 아 여기 체크하라고 아 뭐하냐 우리 가는 길에도 엑스파셜 어떡해 한번만 누르면 돼 아 일단 레버를 빨리 찾아야 돼 마법사 여기도 없어 아 여기다 여기다 빛 빛 빛 빛 일로와 일로와 오케이 오케이 좋아 깜짝이야 프린트 무비 무비 피하고 막대 막대 맥마 지가 피하는 것처럼 아 아퍼 엑스 야야야야 따라왔어 무시해 야 쳐다봐 쳐다봐 야 쟤 쳐다봐 야 쳐다보라고 쟤 갔다 야 저거 살려 쳐다보면서 살려 쟤 아니 흰놈아 쟤 쳐다보라고 어디 쳐다봐 쟤 쟤 쟤 쟤 쟤 쳐다보고 있어 살렸지 어 됐어 됐어 자 이제 천천히 뒤로 빠꾸 오케이 아아 형 쳐다보면 멈추는거야 알겠지 맥마 오케이 계속 내가 볼게 내가 볼게 내가 볼게 차라리 육상선수야 왜 저래 기다리자 얘네 막고 있어 봐 내가 레버 땡기고 올게 오케이 오케이 나한테 오그로 걸렸다 법사 아 뭐야 미치해 나 뭐야 나한테 레버 날렸거든 살려봐 살릴수 있어 레버는 당겼지 어 하나 당겼는데 마법사 벌써 출발했어 이거 야 미친 년 두명 둘 다 내가 커버할게 둘 다 내가 커버할게 맥마 하렘 하렘 둘 다 날 쳐다보라고 둘 다 날 쳐다보라고 여긴거 같은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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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얘 나 몰라 나 몰라 나 어디있는지 몰라 여기 여기 있어봐 여기 있어봐 내가 레버 땡기고 올게 여기 맞다 여기 맞다 레버 찾았어 나이스 아아 죽었어 와 에바 마법사를 내가 밖으로 끌어올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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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몰래 살려 뒤에갔어 나 오케이 야 이거 나 여자템에 움직일 수가 없어 나 여자 봐야돼 계속 간다 간다 여자 간다 한 명이 레버 당겨 으흐 오 온다 온다 오 온다 야 이제 쟤 따라가면 나오는거 아니야? 야 이거 뭐냐 여기 다 있는데 헐크 근데 눈 어두워 눈 어두워서 괜찮아 맥마 살리고 올게 기다려봐 제발 출구 출자 근데 걔 따라가면 여기에 출구가 있었나? 이쪽 길에? 가자 탈출하러 제발 오! 아 출입구야 아니 일로와 화면 어딨어 와 여기야 우리 드디어 엔딩이야 맥마 개새끼 에 ave엑 페이 오 ihr 오 뭐야 PTSD 영광 설마 아 시발 꿈이야 이거 뭐야 엔딩이야 아 시발 꿈 싫어하냐 fik 휴발굴맨딩 이었어? 휴발굴맨딩 이었어? 우와 아 게임 꺼 게임 꺼 빨리 게임 삭제 아 여러분도 어쨌든 이 빌어먹을 게임 재미없게 보신 분들도 재미있게 보신 분들도 어이없게 보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드위치 팔로우 댓글 한 번씩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빌어먹을 게임 게임 제목도 기억 안 나네요 바로 게임 삭제로 하겠습니다 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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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